얼마 전에 치료해줬던 2024년도 수능 영어 33번 빈칸문제입니다. 볼게요. There have been psychological studies. 그럼 뭐예요? 흔히 없죠. 연구가 있어 없다. 뭐에 대해? 보니까 in which subjects were shown. 그래서 이제 상여자 피실험자들에게 보여줬다. 사람들의 얼굴 사진들을. 그리고 피실험자들은 운을 받았다. well shown or asked죠. 그럼 뭐예요? 그 거기에 나온 마음 상태나 얼굴 표정을 identify 한번 알아맞혀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invariably 상당히 혼합되었다. 상당히 뒤섞였다. 17세기 프랑스 화가이자 이론가인 헬스베브런이 일념의 얼굴들을 그렸는데, 일러스트링. 묘사한다. 다양한 감정들을. 어떤 감정들? 허가들이. cold. represent. 나타내라고 요구받을 할 수 있는. 그들에게 상당히 본격적인. 왕한 혹은 중요한 것은 넷절 이하다. 라는 거예요. What is missing in all these is? 이 모든 것에서 사라진. 없는. 어. 숨겨진. 그것은 any setting. 그 이제 심리를 terminate 하게 만드는 뭐하게 만드는 환경이나 문맥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환경이나 문맥 없이 그냥 감정만 나타내라고 표정만 나타내라고 이런 거죠.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며? 이런 다른 사람들이 누구며? 그들간의 관계는 무엇이며? 무엇이 이 장면에서 에스틱크 인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문맥이 없다는 것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맥이 없는 게 이제 어떻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문맥도 없이 이 사람 감정을 어떻게 그려? 이 사람이 기쁨지 슬픈지. 우리도 그렇죠. 순간 캡처하면은 이 사람이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화가 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생각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in real life 실생활에서 그럼 뭐예요? B에서 A 그럼 뭐예요? A 뿐만 아니라 B에서 실생활에서 그럼 뭐예요? 그림에서만 아니고 실생활에서도 우리는 단지 얼굴만 마주하지 않는다. 얼굴 이외의 뭐 상황, 맥락, 뭐 주위 사람들 등 생각해야 할 요소들이 얼굴만 있는 게 아니다. we encounter people 우리는 극정 상황에서 사람들과 encounter 마주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우리의 이해는 cannot somehow be protected 대충 대충 아 precipitate 촉발될 수 없으며 cannot be held isolated cannot be held isolated 한마디로 뭐야? 분리될 수 없다. 무엇과 사회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상황 에서 분리가 된다. 왜냐하면 유닛츠 그곳에서 그들 people 그들 살고 숨 쉬면서 우리 우리 마을빙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에는 군맥상황이 없는 군뚱 이모션 나라의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없다. It is not proper to show up any emotional expressions without the circumstances where the people exist. 이 정도가 되겠네요. 봅시다. 그럼 뭐예요? All of them could be matched consistently with their intended emotions. Intended emotions라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every one of them, 그들 모두가 illustrated with photographic precision. 그럼 뭐예요? 이제 정확성을 가지고 그려져 있다. 아니죠. Each of them definitely displayed each own social narrative. 소셜 내러티브가 있을 수 없죠. 왜? 웅 떴으니까 circumstances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셜 내러티브 없는 거예요. Most of them would be seen as representing unique characteristics. 유니크할 수가 없죠.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죠. Any number of them could be substituted for another without loss. 전혀 손실 없이 이렇게 될 수 있다. 라는 거. 이 정도가 이제 되겠는데 지금 이거는 좀 애매하겠죠. 네. 근데 정답은 5번이에요. 왜인지 알려드릴게요. 전혀 손실 없이 서로서로 바뀔 수 있다. 한마디로 뭐예요? 사회적 맥락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 갈아 끼우면 돼. 이거 갈아 끼우면 돼. 왜? 여기 각 캐릭터, 각 그려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유니크한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particular 하지 않고 그냥 in general, 너무나 이제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Missing any setting or context to make emotion, Determinate.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이 감정이 어떤 건지 정해질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Any number of them. 어떻게 되든지. Could be substituted. 보완될 수 있다. 교체될 수 있다. One another. 서로서로 교체될 수 있다. Without loss. 서로서로 교체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17세기에. 흠. 왜냐면 이거 늠름한 표정을 보고 우리가 아 정말 애국지사구나 하는 표정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볼 수도 있어요. 늠름한 표정 보고 이 사람이 권위적이구나 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본익이 꾀했던 일을 저지르고 나서 흠. 내게 탐탁해 있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이제 any number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것도 있었고 without loss가 무슨 뜻이냐. 이거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소셜 내러티브 없으니까 안 되고요. unique characteristic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too general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terminate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unique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photographic precision. 이거는 여거랑 상관없는 말입니다. 이제 그림적으로 완벽하냐 이거고 그 다음에 intended emotions. intended emotion이면 명은 확실하면 이제 unique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missing이 되면 안 되겠죠.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